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 ㅠㅠ 안녕하세요!! 여러분 안녕하세요 manager! 오늘은 뼈가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! 오늘의 과정은 겉은 새 對不對 왜 그래도 잘끄ex이 와우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으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고춧가루 점점 다르믄 다진마늘에 올리고 다진마늘에 올리고 매운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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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치즈볼 오돌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